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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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야구장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온 로컴입니다. 이날은 약 20명의 게이머분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RS-AR-308L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5.56mm 탄창이 아닌 308 인체스터 탄창이 장착되는 AR-15 계열 모델을 재현한 전동군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트리거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며 꽤 괜찮은 명중률과 빠른 단발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날 대부분의 게임은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야구장필드 특성상 최대한 빨리 유리한 장소까지 뛰어가 유리한 사극각을 잡는 위주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Ī 1K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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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 3K 3K 4K 1 더 퍼포또 1K 1K 한 명 숨어있어 한 명 숨어있어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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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푼 2K 2K 3스푼 4스푼 3스푼 1K 1K 2K 1K 1K 3스푼 2K 여기 한명 여기! 왼쪽 왼쪽 왼쪽! 왼쪽 한명!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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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쏘고있네 여기 한명 여기 한명 전망 12시 12시 1킥 1킥 아웃! 여기 한명 여기 한명! 힛! 오케이! 왼쪽 왼쪽!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없다! 힛! 힛! 왼쪽에 빨간판다! 빨간판다! 쓰레기 쩔 쩔 쩔 쩔 쩔 쩔 왼쪽에! 오른쪽 팔! 빨간판다! 뒤에! 네! 아! 힛! 왼쪽 하면 도는데 이거 왼쪽 하면 도는데 왼쪽 하면 도는데 도는 게 안전한 것 너는 뭐여 오후가 되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람을 어느정도 계산하면서 타격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바람이 불가능합니다. 조선은 공격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쪽 가면 돌게 내가 이쪽 가면 돌게 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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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저쪽입니다 저쪽 저쪽 다음에 또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